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야 된다.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 개인으로 끝날 일에 면 내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. 노웅래 의원의 주장은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노웅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입니다. 일단은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당내에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상황 속에서 노웅래 의원의 이러한 건이 발생을 했어요.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노웅래 의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. 그래서 본회의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더라도 각각의 의원들이 판단을 하도록 자유투표에 맡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